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후속편을 내볼까 합니다. 저는 저번에 인간은 결핍이 생기는 부분을 욕으로 표출한다는 예를 들며 한국 여성들이 남성들을 비하할 때 이 손가락 6.9cm라 조롱하는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AAA컵을 가진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가슴 커지기 위해 부항기를 공동구매하고 있고 부항기는 가죽을 땡겨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항기를 차면 가슴이 커진다 라는 주장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재밌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몇몇 분들이 남자가 여현 퍼뜨리려고 주작 댓글 단 거 아니냐 이건 기억지을 리을인 것 같은데 진짜임? 은희님 조작하여 그녀들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 조작 댓글입니다. 라는 식으로 진의 여부를 의심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죠. 그런 의미에서 시원하게 조작의심을 화끈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폭로한 글은 2024년 2월 19일 작성된 이 글이었습니다. 조회수는 8777 댓글은 608개가 달려있죠. 의심하시는 분들의 말은 여시들 이거 한번 봐줄 수 있어? 친언니 임신했는데 집에 모유자는 추규기가 있다 해서 갖고 와서 써볼까 하는데 어떨까? 알리에서 사는 부안기는 꼭지가 검게 된다고 해서 걱정이야. 가슴 커지기 위해 추규기 써본 여시들 후기 좀. 이라는 이 댓글은 진짜로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시대에 침투하여 여자 놀려먹으려 조작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너무 한심해서 이게 진짜 조롱하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자 설명 들어가 보죠. 이 글은 유규환 역사를 가진 글이고 엄밀히 따지면 2024년 2월 달에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전차수라고 쓰여진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2023년 5월 8일 똑같은 글이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음 카페는 시스템상 댓글이 9999개 이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댓글이 9999개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3년에 쓰던 글의 댓글을 더 못 달게 되니까 2024년에 다른 글로 갈아탄 느낌이죠. 또한 이 글의 과거도 여기 댓글을 보시면 볼 수 있는데 가슴이 작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서 콤플렉스 심한 이성애자 여시들의 모임 A컵 브라도 남고 AAA인데 브라 안 하면 벽 위에 포도알 하나 달려있는 것 같음 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여기 2021년부터 그녀들은 부황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AAA컵 여들의 유구한 작은 가슴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2022년 여시들 가슴 부황이라고 알아? 라는 식으로 아주 과거부터 그녀들의 작은 가슴을 위해 노력하던 게 바로 부황기이죠. 부황기 꾸준히 1년 정도 해서 커져도 평생 해야 하는 걸까? 어제 수영장 갔는데 진짜 초딩도 나보다 가슴 크더라 존나 수치스러웠어. 옷 벗고 거울 봤는데 약수터 할배들 상체 같아.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가슴 생각나고 박탈감 느낌 진짜 이렇게 없는 채로 평생 살아야 한다니 슬프다. 남자들 키 작다고 말하면 가슴 끌고 나오는 거 진짜 싫다. 왜 가슴이 없는 게 쪽팔리고 자존심 상할까? 꽉 찬 A라도 되고 싶다 아니 나는 AA컵만 됐어도 만족하고 살았을 듯. 이라는 우리 여성들의 발언들 모두 조작된 발언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이죠. 첫 시옷 했을 때 남친이 내 가슴 보고 신기한 듯 손으로 모아봤는데 PTSD 온다. 연애할 때 남친이랑 뒤로만 했는데 가슴 때문인 듯 지읒 같다. 라는 이 애잔하고 안타까운 발언들 모두 남성이 조작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 FM들이라는 사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사살을 하게 될 거라 생각 못했지만 수많은 분들이 부황기를 믿지 못하셔서 영상 하나 더 만들어봤네요. FM 리스트들은 탈코르셋을 추구하고 성상품화를 반대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오는 FM들 한 목소리로 가슴 드러내지 말라고 난리난리를 치곤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죠. 탈코르셋을 하지 않고 부황기로 가슴 키우려는 여성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딸기우유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시들아 가슴 부황기 후기 꼭 남겨줘. 영상 하나 더 만들게. 영상 하나 더 만들게.